키스! 키스해! 키스해! 그래, 언제까지 모른 척하나 보자 키스해! 키스해! 키스해!!! 적당히 해라, 취해라. 벌칙 이거 마시면 되잖아. 아니야, 아니야. 일로 와. 야, 너! 야! 야! 오빠, 그만. 적당히 해, 적당히. 알았어? 냉수. 저, 사장님 열 좀 시키시라고. 존이씨? 네? 우리 애 친애하는 건물주님께 이제 그만 위층으로 올라가시라고 전해줄래요? 네.